벼락과 함께 찾아온 행운 옛날 조선시대 제주도는 제주모, 정의현, 대정현, 새고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새고울에도 향교가 각기 있었으며 그 중 정의현의 향교에는 학문에 매진하던 고시성의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세상에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문장실력은 그 누구와 겨루어도 지지 않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과거를 볼만할 것이야. 도전해보겠어. 고시는 자신의 실력에 자신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 한양에 가서 과거에 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잘 치렀으며 그리 어렵다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내가 왜 떨어진 것이야? 무슨 실수라도 한 것인가? 분명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하였는데 그는 자신이 떨어진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과거 시험을 자신있게 응시하였으나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아홉 번째다. 아홉 번째. 내가 시험을 잘 못 봤다면 이상할 일이 아니지만 그 아홉 번 모두 나에게는 너무나 쉬웠고 내가 적은 답안은 참으로 완벽했거늘. 아, 그래. 아직 아홉 번. 적어도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으니까 열 번째에는 분명히 급제를 할 것이야. 그래, 다음번엔 반드시. 꼬시는 인내력과 의지력도 뛰어나서 아홉 번의 낙방에도 과거 합격에 대한 의지를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몇 해가 지나고 꼬시는 열 번째의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가슴 속에 부푼 꿈을 안고 한양으로 올라갔고 과거 시험도 역시나 잘 봤는데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 낙방이었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왜? 꼬시는 열 번째 낙방 소식에 어이없어하며 주막에 앉아서 영거푸 혼자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주막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어느 한 선비가 그런 꼬시의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꼬시는 술을 마시다가 그 선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뭘 보쇼? 낙방하고 술 마시는 사람 처음 보쇼? 그러자 선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휴, 미안하오, 미안하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술을 마시면 쓸쓸하지 않겠소? 우리 같이 술 한잔 합시다. 선비의 제안에 꼬시는 마침 하소연을 할 사람이 필요했기에 흔쾌히 합석을 허락하고 선비와 마주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꼬시는 선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고 선비는 처음에는 이 꼬시가 자기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모르고 과거 시험 낙방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꼬시의 능력과 학문이 자신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과거에 열 번이나 떨어졌다니 이게 무슨... 아, 솔직히 내 말씀 드리오리다. 나는 이번에 과거에 합격을 하였소. 하지만 당신과 몇 마디 나눠보니 당신이 나보다 능력도 학문도 뛰어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소. 내가 이 한양에서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은 거진 대부분 만나보았는데 당신보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은 내가 단원컨대 아무도 없었소이다. 거참 당신이 억울할 만하오. 아, 과거에 합격을 하셨소. 축하하오 축하해. 하, 부럽구려. 이렇게 위로해 주니 고맙소. 위로를 하기 위한 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래도 위로가 되는구려. 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 탓이지. 아, 어지럽구만. 어지러워. 난 들어가서 잘겠소. 오늘 고마웠소이다. 고씨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과거에 합격을 한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선비라는 사실에 더 마음이 울적해졌고 거기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어지러웠으므로 힘없는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 고씨를 바라보던 선비는 잠시 고민하다 중얼거렸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사람이라 했던가? 그래, 뭐 뻔한 일이다. 뻔한 일이야. 보나 마나 섬 사람이라는 편견 때문에 저 능력 있는 사람을 과거에 번번이 낙방을 시키는 것일 테지. 이 썩어빠진 평가관들 같으니라고. 하기사 나 또한 아버지의 후강이 없었다면 과거에 합격했을 것이라 자신할 수 없으니. 이제 과거에 실력만 가지고 합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당연해진 판국이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어찌 되려고 일어나. 거참. 선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몇 잔 술을 마시고 한탄을 한 뒤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낙방의 고배를 마신 코씨는 낙심한 채 다시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인천 포부에 도착했고 제주도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양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맑았던 하늘에서 천둥과 벼락이 며칠 동안 마구 쳐대더니 엄청난 폭우가 거의 한 달을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장사를 하던 한 유명한 상인이 그 벼락에 맞아서 죽고 말았는데 그의 시신에는 이상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방구팔 3월 방구팔 3월이라는 뜻 모를 그리 그 벼락 맞은 상인의 시신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몹시 신기해하며 사람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 글귀는 조정의 임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라 페락이 사람 몸에 남긴 글귀라니 그 무슨 신비한 일이란 말인가 설마 하늘에서 내려준 개시라도 되는 것인가 도대체 그 글귀의 뜻이 무엇인가 임금의 질문에도 조정의 문무백관들 중 그 누구도 뜻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 어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가 안되겠구나 조정에서 아무도 못해낸다면 천국에 있는 인재들에게 이 글귀를 해석하라 명을 내리도록 하거라 임금은 전국 방방곡곡의 인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의 뜻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 방구 팔 삼월이라 정녕 아무도 없는 것인가 이 글귀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조정에 이 나라에 아무도 없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최근에 과거에 합격하여 말단의 관직에 갓 임명돼 있던 선비 바로 하나 허나 아마도 제주에서 과거를 보러 온 고시성의 선비가 이 글의 뜻을 알 것이라 믿사옵니다. 그자는 제가 이제껏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주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 아 아 그래 제주에서 온 고시 선비 정말인가 그 고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돌아갔는가 전하 그는 금년에 과거를 보러 왔으나 낙방하여 지금쯤이면 인천 포구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아옵니다. 어 이런 그가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어서 그를 데려오라. 임금은 급히 군사들을 인천 포구로 보내서 고시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마침 포구에서는 최근 큰 비가 오고 바람이 거세요. 배가 출항하지 못하고 있었고 고시도 계속 그곳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어렵구나 어려워 하늘이 계속 내 앞길을 막는 것인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고시선비는 하늘을 원망하며 포구 주막에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막에 주정에서 나온 군사들이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여기 제주에서 온 고시성을 가진 선비님 계십니까? 응? 고... 고시선비? 제주에서 온? 난가? 고시는 군사들이 자신을 찾아대니 뭔가 자신이 잘못을 한 줄 알고 당황하여 슬쩍 몸을 숨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군사가 그 모습을 보고 고시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제주에서 오셨습니까? 고시 성을 가지셨고요? 군사들의 물음에 그는 당황하며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그 고시에게 임금님의 부름을 전했습니다. 고시는 그렇게 군사들을 따라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군건에 도착한 고시는 임금 앞에 엎드려 예를 표했습니다. 저... 전하... 과거 낙방한 고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중에 전하의 부름을 받고 이리 오게 되었사옵니다. 임금은 그의 낙담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흠... 그렇구만... 내 그대가 문장에 아주 능하다는 소문을 들었다네. 자네를 부른 까닭은 최근 벼락을 맞은 시신에 아주 기이한 글귀가 나타나는데 그 글귀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말이야. 그런데 저기 저 관리가 자네라면 글귀의 뜻을 해독할 수 있을 것이라 추천하더군. 고시는 임금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함께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선비가 반가운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고시가 놀라하고 있는데 임금이 이어 말했습니다. 보거라 조정의 그 누구도 한양의 내로라 하는 학자들도 뜻을 풀지 못한 글귀이다. 그대가 그 뜻을 알아낸다면 그 재주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야. 어떤가 이 글귀의 뜻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예, 전하 소인이 한번 해보겠나이다. 고시는 천천히 글귀가 새겨진 시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궁궐 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신 시신의 등짝에 새겨진 방구 팔 삼월 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던 고시는 갑자기 웃음을 띠며 담뱃대를 빼어들었습니다. 전하 이 글귀의 뜻을 알아내쌓 고시가 자신감 넘치게 외쳤습니다. 뭐라? 정말인가? 어디 말해보거라. 벌써 알아내다니 정말일까? 설마 그냥 허세를 떠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충 뭐 아무 말이나 둘러대겠지. 신하들은 설마 고시가 정말로 그 글귀의 뜻을 알아낼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그저 허풍을 떠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할까? 임금의 외침에 신하들은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자 어서 뜻을 불의해보거라. 옛 전하 고시는 꺼내든 담뱃대를 들어 방위방자의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방위방자는 시장 시자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 입구자의 담뱃대를 가운데 옮겨 놓으니 가운데 중자가 되었고 똑같이 여덟 팔자는 작을 소로 석삼자는 말두로 달월자는 쓸 용자로 변했습니다. 고시는 그러면서 임금님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하 이 글의 뜻은 시장 가운데서 작은 이 상인은 생전에 작은 대로 쌀을 속여 팔아왔기에 그 죄값으로 벼락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몹시 놀라서 그 상인에 대한 조사를 명했고 잠시 후 그 상인이 시장에서 작은 대로 쌀을 속여 팔기를 해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자 임금뿐만 아니라 조정의 관리들 모두 너무나 놀라하였습니다. 임금은 고시의 해석에 크게 간복하였습니다. 오 제주에서 온 고시 선비여 그대야말로 참된 인재로구나 어찌 그대와 같이 재주 있는 자가 과거에 낙방을 했단 말인가 그러자 고시를 추천한 관리가 나서서 잔뜩 벼르고 있던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전하 고선비가 과거에 낙방한 것이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고선비는 저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도 무려 열 번이나 과거에 낙방을 하였습니다. 뭐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아니 한두 번은 운이 없을 수 있지만 열 번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전하 고선비가 계속 낙방한 이유는 그저 그가 제주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응? 제주 사람이라서 그게 무슨 말인가 과거의 평가관들이 고선비가 제주도 섬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를 차별한 까닭입니다. 그 사람의 학문의 성취보다 출신 성분이 과거 시험 결과에 더 영향을 미친지가 이미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전하 헉 뭐라 이럴 수가 어찌 그런 일이 이 뛰어난 자가 열 번이나 낙방을 한 이유가 그저 제주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이와 같이 과거에 능력이 있어도 낙방을 한 자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임금은 그 자리에서 고씨에게 지방장관의 벼슬을 내리며 그의 재능을 크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응시자의 출신 성분이나 지역이 과거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없게 하라 단단히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고씨는 꿈에 그리던 관직을 얻게 되었고 고 부윤이라 불리며 제주도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덕으로 섬 사람들 역시 차별받지 않고 과거에 합격하여 당당히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해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는 도깨 뚜껍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깨 뚜껍이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동네에서 어느 날부터 인가 거짓말 잘하기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유일한 재주가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었는지 그 거짓말 솜씨가 너무 뛰어나서 동네 노인들이 모여 앉으면 그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해 두꺼비는 동네에 혼자 살던 박처중 하르방을 속여서 골탕을 먹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처중 하르방은 동네 젊은 사람들이 포구에서 멸치를 잡아올 때마다 조금씩 가서 얻어먹는 것이 일상 이었습니다. 독해 두꺼비는 그런 박처중 하르방을 한번 제대로 속여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히히 재밌겠다 재밌겠어 그 박처중 하르방이 아주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재밌겠다 독해 두꺼비는 포구에 다녀오다가 길 구석에 있는 모래를 부대에 담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르방의 집 앞을 지날 때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용히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처중 하르방은 그런 독해 두꺼비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독해 두꺼비를 보고 달려가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이 독해 두꺼비 너 너 지금 포구에 다녀오는 길이지? 그 포대를 보아하니까 멸치를 아주 잔뜩 두둑하게 잡은 것 같은데 섭섭하게 왜 그래? 멸치를 잡았으면 나한테도 좀 나누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응? 그러자 두께두꺼비는 멸치 부대를 어깨에 매고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 하르방 이번에는 멸치가 모자라서 나눠줄 수 없으다. 어제 내 멸치젓 담그다가 멸치가 좀 부족해서 그 부족한 양에 맞게 딱 맞춰서 잡아온 것이거든요. 그러자 박초중 하르방은 실망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젊은 양반이 이거 너무 그러지 말고 응? 나도 자네 나이대는 말이야 동네 하르방들에게 멸치 죄다 나눠주고 그랬어 응? 다 나눠주고 또 잡으러 가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 좀 나눠주게 그래야 자네도 나중에 하르방 되면 동네 종각들에게 멸치 나눠받고 그러지 안 그런가? 아유 그건 그렇지요 그래 그래 내가 그릇을 가져올 테니까 기다리게 박처중 박처중 하르방은 신나서 그릇을 가지러 집으로 뛰어갔고 도깨뚜껍이는 그 틈을 타서 부대를 메고 저만큼 앞서 가버렸습니다. 헐떡이며 그릇을 들고 나온 박처중 하르방은 도깨뚜껍이를 또다시 쫓아가서 붙잡았습니다. 아유 어딜 가 멸치 준다면서 그렇게 그냥 가기야? 거참 이거 너무하잖아 이봐 도깨뚜껍이 멸치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고 가라고 조금만이라도 나 맛이나 좀 보게 박처중 하르방이 참지 못하고 도깨뚜껍이의 뒤를 따라붙어 그가 들고 있던 멸치의 자루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자루 속에서 나온 것은 멸치가 아니라 당연히 모래였습니다. 하르방은 그 순간 자신이 도깨뚜껍이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이 자식이 너 너 날 속였어? 아유 아유 내가 내 믿을 놈을 믿어야지 내가 도깨뚜껍이를 믿다니 아유 머리야 이걸 내가 또 속아 너 정말 못 말리는구나 이놈 도깨뚜껍이는 하르방의 어이없는 표정을 보면서 몹시 좋아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아이 거참 내가 그래서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하하 그는 그렇게 껄껄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도깨뚜껍이는 마을 사람들을 또다시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도깨뚜껍이가 멸치 잡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짓하며 불렀습니다. 도깨뚜껍이 너는 거짓말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 우리를 한번 웃겨보게 응? 거짓말 한번 해주고 가 사람들은 그가 거짓말을 잘하는 걸 익히 알고 있었고 그의 거짓말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뚜껍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에휴 거짓말할 시간도 없어요. 저 포구 쪽에 멸치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그걸 잡아가느라 바쁘거든요. 나는 구덕을 가지러 왔습니다. 어서 가지고 가야 돼요. 뭐 뭐라고? 포구에 멸치가 많이 들어왔어? 아이 이게 큰일이네. 우리도 가서 잡아야지. 아이 그래 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만 어서 가자고 얼른 그릇 들고 가보자. 사람들은 헐레벌떡 멸치를 잡으러 포구로 달려갔고 도깨뚜껍이는 그들을 뒤로 안 채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포구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포구에 멸치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도깨뚜껍이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으 속았어 아이 이놈이 이놈이 우리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다니 이 못된 놈 마을 마을 사람들은 다음에 만나면 도깨뚜껍이를 혼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놀고 있을 때 도깨뚜껍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봐 자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나 어? 그러게 너무했어 마을 사람들이 아우성을 초대자 도깨뚜껍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다들 거짓말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시켜놓고 왜 그래? 응? 뭐라고? 아 맞다 우리가 시키긴 했네 뭘 시켜? 거짓말 말이야 그때 우리가 저 지나가는 도깨뚜껍이 붙잡고 거짓말 좀 한번 해보라고 재밌게 해달라고 시켰잖아 아 아 맞네 어 참나 아이 기가 막히구만 기가 막혀 아이 거짓말을 어째 이렇게 진짜처럼 잘해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도깨뚜껍이의 거짓말 솜씨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뭐라 할 수가 없었고 결국 모두 함께 웃으며 그의 거짓말 솜씨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도깨뚜껍이는 마을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그의 거짓말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고 합니다 도깨뚜껍이가 거짓말을 하였어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딱 즐거움을 줄 정도 그 정도의 선을 잘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도깨뚜껍이의 특출난 능력이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거짓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대의 은혜 옛날 조선시대 때 규리로 벼슬을 하던 이 암흑에는 젊은 시절 그의 장인이 관리로 근무를 하고 있던 청주에 잠시 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화양동을 관광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있는 누이의 집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수십리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암흑에는 열심히 길을 걷다가 몹시 지치고 또 배가 고파졌습니다 아휴 어디 주막이라도 없나 이 암흑에가 이것저것을 보았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주막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암흑에가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아휴 배고파 아무래도 안되겠다 힘들어서 주막이 아니라면 어디 사람 사는 집이라도 찾아가서 쉬었다 가야지 안되겠어 그는 잠시 잠시 쉬며 유기할 곳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다가 앞 마을에서 멀리 보이는 작은 농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보시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계기온데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을런지요 그러자 젊은 주인이 나와서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내려와 인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로하신 제 조모님께서 마루에 계신데 행차께서 한번 배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 암흑에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상대는 노인이시고 나는 젊은이 인사드리는 것이야 문제가 될 것은 없고 헌데 그분이 나를 뵙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구나 그래서 그는 주인을 따라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루에 앉아계신 노인은 70에서 80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 암흑에가 정중히 절을 올리자 노인은 흔쾌히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행차께서는 저 동에 사시는 이서방이 아니십니까 이 암흑에는 몹시 놀랐습니다 자신을 알고 있다니 그는 놀란 채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이 우리 집안은 이서방 댁에 실로 잊기 어려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 그게 갑자기 무슨 저희 집안에 은혜를 입으셨다구요? 그렇습니다 며느라 며느리 있느냐 와서 인사 올리거라 노인은 며느리를 불러내어 며느리에게도 이 암흑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연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곳 토박이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집 가장이 노비를 추적하여 대구로 보내는 일을 맡아서 대구에 갈 일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병을 얻어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홀몸으로 객지에서 사고무친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생할 때 그때 원님 그러니까 당신의 선친께서 직접 제 남편의 관을 마련해 주시고 연습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천리길을 운구까지 해 주셨으니 이런 은혜를 세상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평소 알지 못했던 이 시골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 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마음 깊이 새겨 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누에를 기르고 면포를 짜서 그것이 완성될 때마다 해마다 한 번씩 어르신 댁에 보내드리며 작은 정성을 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의 상을 당해 서로 간의 연락이 두절되었지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매년 그 면포 보내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그것들을 상자에 따로 마련해 두고 보관해 온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서방께서 저동에 사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는 새겨두고 있었으나 그저 심부름을 해줄 손자가 장성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이서방께서 이 화양 땅에 행차하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통하여 행여나 지나가다 들르시려나 기대를 하고 있었지요 마침 손님이 왔다길래 이서방이신가 하고 이렇게 아련을 청한 것이옵니다 그런데 맞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것은 하늘이 우리를 이 한 곳으로 모아준 덕택인 듯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인연입니다 인연 노인은 노인은 말하며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이 암흑이에게 하루 머물러 가라고 간청하며 소를 잡고 닭을 삶아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 암흑에는 그들의 진심어린 환대에 깊이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암흑이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노인은 몇 개의 상자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해마다 이 집안에서 쌓아두었던 모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과 정성에 감동한 이 암흑에는 그 상자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암흑에는 돌아가서 그 사연을 청주지역의 사또인 자신의 장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장인은 그 은혜가 푼 사람들의 정성을 갸륵하게 어겨서 아전을 보내어 문안을 드리고 좌수첩을 만들어 그 집안의 손자에게 좌수 자리를 주고 명예롭게 해주었습니다 이후로도 그 집은 이 암흑의 집에다 해마다 빠짐없이 사람을 보내어 면포를 전해주었으며 그 좌수된 손자도 종종 이 암흑의 집을 방문하며 서로 집안끼리의 인연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두 집안 사이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서로 돕고 사는 삶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암흑의 그 농가의 사람들과의 대를 이어 계속된 인연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진정한 인간애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거무장 옛날 전라남도 장성군 불태산 인근 마을에는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노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늘 걱정이었습니다 어찌 압니까 이제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아니에요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도 부모가 될 수 있어요 하늘에 지성을 들여봅시다 지극 정성으로 빌면 아이를 점지해 주실 것이오 아이고 그게 어찌 하늘에 빈다고 될 일인가 하여간 두 노부부는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점지해 달라 치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치성을 드린 지 100일이 지난 후에 태기가 있었고 후에 시간이 더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탄생에 이들 노부부는 너무나 기뻐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출산을 돕던 다른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태어난 아들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괴상적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태이긴 하지만 얼굴은 마치 도끼 서린 거무 즉 거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비비고 심호흡을 하고 자신들의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다시 노부부의 아들을 바라보았으나 역시나 그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괴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노부부의 아들을 신거무라고 불렀습니다 이 괴상망측하게 생긴 노부부의 아들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런 신거무를 장사라고 불렀습니다 신거무와 또래의 아이들은 그렇게 괴상하게 생기고 힘까지 센 신거무를 무서워하였고 같이 놀려고 하지 않았으니 신거무는 늘 외로웠고 슬펐습니다 왜 왜 다들 나를 무서워하고 나랑 놀려고 하지 않는 거지 왜 신거무는 처음에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성격도 아주 착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친구들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점차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성격마저도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거무가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는 그 안 좋은 마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풀기 시작했으니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신거무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워낙 힘이 장사이고 어릴 때보다도 더욱 강해졌으니 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신거무를 어찌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유 신거무가 어제 또 사람을 팼대 이봐 이봐 신거무 이야기 하지마 그러다가 진짜로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래 어휴 이바들 도망쳐 저기 신거무가 온다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신거무의 그림자만 나타나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노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정말로 세상에 혼자가 된 신거무의 행패는 나날이 더 심각해져서 결국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면 사람의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심지어는 그런 신거무의 행동을 마을의 사또도 어쩌지를 못했습니다 마을 사또가 부임하여 신거무를 막아보려고 하면 그런 사또 그런 사또 마저도 하루아침에 저세상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이 신거무의 악명은 갈수록 높아졌고 이 신거무가 사는 마을에 사또로 부임해 오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낙향에 있던 한 정승의 아들이 아버지인 정승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진원현에 신거무라는 못된 괴물이 있어서 선량한 백성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부임해 오는 사또들까지도 그 신거무에게 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저를 그 마을의 사또로 부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그러자 정승이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나도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몸이다 네가 행여나 그곳에 사또로 부임했다가 다른 사또들처럼 변고라도 당하면 어찌 한단 말이냐 안 될 말이다 안 될 말이야 내가 조정의 다른 자리를 알아봐 주도록 하마 그러자 이 정승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의 관리입니다 이 나라의 관리로서 어찌 제 안위와 가문의 안위만을 생각하겠습니까 나라의 관리라면 마땅히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바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들아 허나 거기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승이 아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굳건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척 하고 살게 된다면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두렵습니다 아들의 말에 정승은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정승의 아들이 신거무가 사는 마을에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낸 정승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그곳에 사또로 부임한 이상 곧 들려올 소식이 어떤 것인지는 안 봐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신의 아들이라고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정승은 아들을 위험한 곳에 보낸 걱정을 달래기 위해서 벗과 함께 마루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상여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정승의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분명 사또로 부임해간 아들이 죽어서 돌아온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승은 그 소리를 듣고도 그저 말없이 묵묵히 바둑을 계속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정승의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승은 침착하게 마저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어이가 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봐요 당신은 아들이 죽어서 돌아왔는데도 그렇게 태평이 파둑이나 두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당신은 부정도 없는 것이오 그러자 정승은 허허허 하늘을 보고 웃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는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소매로 부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만 울고 어서 장롱에서 명주 배를 좀 가져다 주시구려 부인은 울음을 멈추고 정승의 말대로 명주 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는 이 아들의 상여가 이미 집 마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여를 가져온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아니 사또 나리께서 신거물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큰 상처를 입고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다시 혼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정승이 갑자기 명주 배를 내려놓더니 옆에 있던 회초리를 잡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관을 지고 온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이놈 그 관을 어서 내려놓거라 머슴들이 영문을 몰라하며 관을 내려두었더니 정승이 관으로 다가가서는 회초리로 관을 마구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이 못난 놈아 너는 왜 이 애비의 말을 거역하고 그 훌륭한 신거무 장사를 함부로 죽인 것이냐 이놈 이 못난 아들아 그렇게 정승은 계속 호통을 치며 관을 때려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정승의 행동에 어이없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승은 진작부터 관 뒤에서 멀찌감치 신거무가 시퍼런 칼을 들고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승은 신거무가 보고 들으라고 계속 호통을 치며 관을 때려댔습니다 그러자 가까이 다가온 신거무가 칼을 내려놓고는 정승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덕이 높고 지혜가 뛰어나신 정승을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 옵니다 소인이 오늘 마음 먹기로는 원수를 갚고자 정승 대감님 댁 식구들을 모두 저세상으로 데려가려고 왔는데 정승 대감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경악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정승은 그런 신거무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거무는 한 번 더 인사를 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동은 멈추었고 정승은 아들의 장사를 잘 치르고 그날 밤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봤던 신거무의 홀령이 이 정승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정승 대감 소인이 소원이 하나 있으니 부디 들어주시오 다름이 아니라 저 신가래라는 마을에 장과 다리를 만들어주시오 신거무는 그렇게 말하고는 또 사라졌습니다 정승은 꿈을 깨어 곧장 조정에 들어가 임금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신거무의 혼을 달래고 악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뒤로 신거무의 혼이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신가래 마을의 장날이면 늦게 돌아가는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신거무의 짓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가래 마을 장터에 나왔다가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급히 장을 파하고 일찍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모였다가 갑자기 흩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신거무장 파하듯 한다 라고 비유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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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번 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자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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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